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미 대선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신 박사가 미국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는 현지의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요 근래 개인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방송을 안 올리시다가 마이클 신 박사가 어제 올렸네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승 예상 13분짜리 영상인 겁니다. 마이클 신 박사가 최근에 왜 방송을 이렇게 못 올리냐 보니까 아마 신간을 낸 모양입니다. 한국분들이 하도 트럼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니까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마이클 신 한국의 강남신문사에서 나왔네요. 한국인만 모르는 도날드 트럼프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아마 이번에 강남에서도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 모양인데 이 방송을 이제 ai씨한테 분석을 좀 시켜가지고 핵심 메시지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류 언론의 대표격인 nbc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인기도가 48대 40불로 이제 똑같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nbc의 의도는 원래 해리스가 앞섰는데 이제 박빙 성부가 됐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마이클 신 박사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계속해서 해리스가 선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격차가 확대가 되니까 조금 나중에 계속해서 이 사실을 덮었다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빙 성부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거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너무나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2016년도에 힐러리대 트럼프 때처럼 선거 당일날 하루 종일 당일날 아침까지 거짓말을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도 미국 국민들에게 속이 보이니까 박빙 성부 쪽으로 그렇게 조금 전략적 후퇴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마이클 신 박사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마이클 신 박사는 대단히 우파적 색조와 강한 그런 지식인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의 정책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25%밖에 안 됩니다. 바이든 정책의 고통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4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헤리스 후보가 바이든 정책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것을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많이 못 보여준 거죠. 헤리스는 공개적으로 당신이 집권한 바이든 정권의 연장인 바이든의 정책과 달라진 게 뭐냐 무엇을 바이든 보다 더 잘할 거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pr 미국의 아마 공영방송으로 번역이 될 건데 스윙 스테이트 맵 폴스 무브인 트럼프의 딜렉션 스윙 스테이트에서 통계가 트럼프에 유리한 방향으로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는 매우 타이트하고 막상막하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npr이라는 매체가 보도했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방송하기는 힘들고 헤리스의 열쇠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박빙 성부다. 선거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미국 주류 언론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근에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abc nbc npr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이런 매체들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 트럼프가 대승을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적당히 이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박빙 성부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행사는 미국 뉴욕에서 카돌릭의 여러분들 기부와 관련된 연례 행사로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알프레드 스미스 재단 디너 파티인데 여기 와가지고 카돌릭 단체에서 리드하는 그런 모임인데 디너 파티인데 이게 미국의 대선 전에 양당 후보가 반드시 같이 참가해서 농담도 하고 또 약간의 여러분들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자리에 헤리스가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이클 람박스 신 박사는 이 모임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조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리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헤리스 후보가. 그거는 헤리스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지 않기 때문에 나가봐야 손해가 될 것이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차라리 나가지 않아가지고 비난을 받는 쪽이 훨씬 더 자기 선거에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관례가 공화당 민주당 후보가 다 나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조커도 하고 약간의 아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뭐죠 나비 넥타이 다 하고 나와가지고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나와가지고 적응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트럼프의 이번 선거 메시지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메가 핵심 메시지는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경제고 뭐가 아주 좋았다. 둘째 지금 바이든 4년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내를 뽑아라. 내가 다시 또 좋게 만들겠다. 이런 심플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계속 반복했고 그것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먹혀들어가는 겁니다. 자 2020년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많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참가해가지고 이게 아마 미국의 애리조나 사례일 겁니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46% 민주당의 13%보다 13% 앞서고 있다. 민주당은 33% 민주당 지지자들은 33% 공화당 지지자 46%.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필요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클 신 박사의 핵심 내용은 트럼프가 대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렇지만 까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딱 얘기하면 전제조건은 미국의 대선이 공정선거가 된다는 가정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